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 결과가 발표됐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주 찾기로 분주할 것 같은데요. 미 대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여러분 이번 주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서 미국 대선 구도 명확해졌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끌고 가서 11월 대선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주식시장은 이 기간 동안 11월 대선이 있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움직일까. 혹은 대통령이 결정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 시간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증시 주식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슈퍼 화요일 예상했던 대로였죠. 맞습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후보죠 이제. 후보. 전 대통령이 혹시 사실은 지역 주 대표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은 다 통과시키면서 리턴 매치 말씀해 주신 대로 됐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4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오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의 그러한 경제 정책 또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큰 흐름 이런 것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먼 바다 건너에서의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도 항상 좀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표님 미국 증시는 퀀트가 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벌써 200년 이상 됐으니까 항상 그 통계들을 막 따지는데 대선이 있는 해는 나쁘지 않다. 이거 속설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평균적으로 나빴던 해는 별로 없습니다. 대선 있는 해. 이건 대선 뿐만 아니라 모든 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시작해서 끝. 그러니까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날 때는 항상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1980년부터 나오는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부터는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가 전반적으로 어떤 거냐. 보시면 이게 검정색. 평균적으로는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되면 항상 플러스로 끝났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60년부터 하니까 총 15번의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번에서 13번이 상승 마감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다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두 번 빠졌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장 최근입니다. 2000년과 2008년. 기억하실 때 2000년은 닷컴버블에 써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2000년도에는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었던. 민주당에서 공안으로 바뀌었고. 2008년에는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는. 결국은 두 번의 큰 격변이 있었고. 그 해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시장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적으로는 항상 상향 마감했었다. 좋게 끝났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를 따지면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 해만큼은 무난한 상승이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올해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질지는.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없다면 올해 주식 시장도 일단 안정감 있는 그런 상승 쪽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까지도 우리가 또 한번 퀀트적으로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현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 대통령이 바뀌는. 이때는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좀 다를까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미국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당선이 한 번 되고 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임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예외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보통 연임이 되는, 그 해에는 보통 결국 집권당이 연임을 하는 해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장이 마무리되는, 대체적으로 우상향에서 마무리되는. 지금 차트에 나오시겠지만 짙은 파란색 선이 집권당이 승리했을 때 그 해에 상당히 높이 끝났다. 연임이라는 얘기죠. 미국은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혹시 그 해에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초반부터 이게 혹시 갈릴 수도 있어, 연임이 어려울 것 같아라는 해가 되면 집권당 패배가 될 때는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는 플러스로 끝날 점은 그 해에 상당히 큰 변화,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도 통상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해 4년 내내 했던 그러한 정책이 대통령이, 당이 바뀌고 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커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좀 요동치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가 사실을 보면 어찌 보면 아래쪽 붉은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좀 걱정들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과거의 그러한 경험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이 표를 좀 볼까요? 집권당 승리. 여기서 집권당 승리. 올해를 본다면 연임이겠죠. 할 경우에는 무난했는데 집권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좀 요동을 많이 치네요, 치기는.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한 11월, 12월 정도에는 요동칠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초반에 상당히 집권당 승리처럼 모양이 났죠. 지금 2월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흐름으로 가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상황은 마치 트럼프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그런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것만은, 주시장이 말하는 것과 괴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하나의 그램을 보고 좀 느꼈던 게 9월이 오히려, 선거는 11월이지만 이 표를 보시면 9월부터 위로든 아래든 변곡이 생기네요. 잘 오다가 정말 한 2개월 전 앞두고는 튀든지 무너지든지. 오히려 9월이 운명의 달 같은데요? 올해를 놓고 보면. 맞습니다. 원래 이제 선거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 한 해는 매번 상당히 미국의 여론 동향 흐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 중에서 클린턴이 하는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것처럼 대선에서 집권당이 되든, 혹은 집권당의 새로운 후보든 연임을 하는 후보가 되든, 패배를 하든, 모멘텀. 이거면 실은 되더라, 이게 나쁘면 안 되더라. 이런 어떤 팩터, 경제 아니면 실업,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민들, 시민들은 특별한 게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8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요. 이것만 못 참는다.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면 갈아치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그다음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되게 긴 데이프인데, 1910년부터니까 거의 110년 된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있는데 이 중에 110년 동안 단 6번 연임에 실패를 했습니다. 단 6번 연임에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선거가 있었던 해 포함해서 그 전에까지 해서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침체가 발생을 하면. 그 해? 그 해,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작년까지 포함해서. 침체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국민들이 못 참고 갈아치운다. 그 예외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 2020년에 트럼프 때는 사실은 되게 짧은 침체였거든요. 그럼에도 한 달짜리 침체인데도 못 참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침체는 상당히 민감한 게 미국의 대선 지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근데 경기 침체는 솔직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패라기보다는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용납을 안 하네요. 모든, 어쨌든 다 나라님 탓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침체에서는 단 한 번도 대통령들이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건 꼭 염두에 볼 포인트가 있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흐름이 심지어는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 느낌까지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분위기상 트럼프가 돼야 된다면 거꾸로 시장이 말하는 건 시장의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바이든이 연임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이 법칙이 깨질 건지를 한 번, 지금 100년 이상이 지속된 이 법칙이 과연 깨질 거냐. 한 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1910년대부터 우리 송재경 대표께서 정말 100년간의 연임과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퀀트상 거의 100%의 확률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즉, 경제가 좋을 땐 연임. 맞죠? 맞습니다. 이건 확실하죠. 경제가 나쁘면 연임을 안 시켜준다 하고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무조건 그 해 혹은 그 전에 경기가 나빴다. 이건 정말 100%로 맞아 떨어졌던 100년간 퀀트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가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인데 왜 바이든 인기가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깨지나요, 100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번 올해의 선거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꼭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경제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에 경기가 꺾이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줍니까? 짧은 구간에도. 영향을 주겠죠. 트럼프 때도 보니까 정말 마지막 해 코로나 터졌던 그 해 한 6, 7개월의 경기 침체를 빌미로 이제 오히려 연임을 안 시키는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의 노랜딩, 경기 화랑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와 한번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계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었었고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대선 영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큰 영향 차이는 없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는 큰 흐름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갔다. 그게 아마 지금 차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트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이 특별한 침체만 아니면 우상향으로 끝났고 그와의 한국 시장도 특별한 경우만 하면 같이 올라섰다. 여기 차트에 열려 있죠.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가, 미국 선거가 대선이 있었던 해의 흐름입니다. 2008년과 2000년도는 우리나라가 워낙 안 좋았던, 같이 미국과 동반 하락했었는데. 세계가 안 좋았죠, 이때? 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았고 오히려 가장 최근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그때 사실 미국보다 좋았었습니다. 네,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대선이 있던 해 우상향으로 끝났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좋았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얻어보자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형주,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나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구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에 하나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형주들, 특히 M7이니, AI5이니 이런 거 올라가는데 못 쫓아갔던 분들이 올해를 만약에 좋게 보신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중소형주의, 미국의 중소형주, 이게 러셀 2000이거든요, 노란색이.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또 사실은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중소형주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같이 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한번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재경 대표께서는 올해 일단은 경기가 안 무너지고 이 흐름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대선이 있는 막판에는 오히려 미국 장으로 본다면 지금 M7, 매그니티 펀트 7이라든가 판타스틱 4는 오히려 쉬고 밑에 중소형주가 끌어올라가면서 대선까지의 피날레를 만드는 경향이 있고 글로벌리 봤을 때는 미국 대비 우리나라는 중소형 시장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머징 마켓이 빨리 따라잡는다. 그럼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은 중소형 하고 세계로 바라보면 코스피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이즈로 보면 국내의 중소형주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시다. 지금 선진시장은 다 전국을 좀 제켰잖아요. 코로나 때 갔던.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논리라면 달릴 수 있나요? 코스피도? 결국은 실적입니다.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는 걱정이 뭐냐면 워낙 처음에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작년 대비 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정이, 이익 조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1월이 특히 무서웠죠.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그 이익이 좀 돌아서는 특히 중소형주에서 나타난다면 충분히 과거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폭풍 매수하고 있잖아요. 앞서도 외국인을 샀는데 기관은 왜 파냐, 밸류업 안 믿느냐. 결국 수급으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은 이 논리라면 떠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도 여기에 받아줘야 가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밸류업이라고 하시면 결국은 지금 가는 종목들은 보시면 그 기업들이 굳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실천하는 종목들이 가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 기아차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또 일부 삼성물사는 좀 요구도 받고 일부 본인들도 하고 있고. 하고, 했고. 결국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또 대표적으로 그러한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업종이고. 결국 이 모든 걸 보신다면 코 깨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종목들도 가긴 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주주환을 하겠다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저희도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고 트럼프가 되면 어떤 어떤 업종, 바이든이 되면 어떤 업종, 신재생이야말로 그나마 초미의 관심사. 그런데 또 지금 나온 의견은 누가 되든 간에 은전히 무슨 손바닥 뒤집도 뒤집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들 소위 통념과 현실과의 실제와의 괴리. 이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났다. 지난 8년 동안 사실 드러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4년 되면서 신재생은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오바마 때 했던 거 다 갈아엎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때는 파란색이 신재생 에너지 ETF입니다. ICLN, ICLN에 있는 거. 유명한 ETF입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그다음에 전통에너지 ETF, 엑셀이, 엑션모빌이니 이런 데가 다 있는. 그런데 트럼프 때 거꾸로 보시면 정작 전통에너지는 상당히 고생했고 신재생 에너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때 그렇게 밀어주고 싶은 애는 안 되고 사실은 뒷자리를 잡고 싶었던 신재생이 잘 됐다는 거고요. 거꾸로 바이든은 정말로 신재생을 엄청나게 밀었지 않습니까? 전통에너지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지난 3년 반은 적어도 이렇게 보시면 전통에너지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이게 유가 폭등 때죠. 그렇죠. 셋으로 엑션모빌 날아갈 때. 적어도 신재생은 바이든이 밀어줬으니까 괜찮았었는데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최근 6개월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거 트럼프, 바이든 집권기 내내입니다. 내내, 내내 지금 이런 겁니다. 특히 이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산업의 사이클이 어디에 가 있느냐 주기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를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쉬고요. 월요일날 오후 7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도요. 여러분은 아주 강력하게 스타킹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